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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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뭔 소리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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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헉, 깜짝이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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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뭔 일이야, 아침부터? 아래측에 저희랑 안 어울리는 어떤 이쁜 여성이 계세요. 뭔 소리로 하는 거야? 아우 졸려 누가 뭐를 맞다고 그래 여자친구의 손님 아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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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을 봐봐 내 얼굴을 봐 이 얼굴에 여자친구가 생기겠니? 그럼 내 여자친구인가? 지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인마 근데 뭔 소리로 하고 어이 뭐야 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초깨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감사 아 누구세요? 아 야 이분 그분이잖아 그분 그분이잖아 그분 참았대 우리 얘기 나온다는 그 분을 바꿔준다는 분 제가 한번 꼬셔볼게요 뭘 뭘 꼬셔 NPC야 NPC NPC라고 거기다 너랑 어울리지도 않아 야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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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장질하지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 두둥 인지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켓몬 생존기 아 미션 생존기 드디어 4화를 맞이했습니다 두둥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클님과 드디어 4화를 맞이했는데요 아 벌써 지클님과 4편의 영상을 이상으로 찍었다 하니까 좀 갑자기 서글퍼진다 왜 하필 왜 하필 지클인거야 뭘 할거야 아 예 죄송 장난이에요 장난 농담 농담 아무튼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살짝 렉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추가된 사항들이 오늘 트레이드 요번에 생겼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워낙 포켓몬이 우파라는 포켓몬을 주면요 에버라스 이로치 포켓몬을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너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주는 이제 NPC들이 여러가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 포켓몬도 교체하고 조금 뭐 좋은 포켓몬도 얻어가는거죠 그쵸 그쵸 자 오늘은 조금 광질 할라는데 이거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게 이쪽에 이제 미션들이 이렇게 짠 생겼습니다 미션들이 다 보이시죠 빨간색 판다님 이우주님 이현욱TV님 안규용님 김민서님 뭐 이런식으로 다양한 미션들 적어주신 분들 다 이렇게 넣어놨구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저번 미션 이제 저번 화해 좀 미션을 클리어한 미션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수댕이 지나 어? 나 수댕이 지나가 딱 보이네 바로 앞에 염지현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수댕이 지나 해가지고 쌍검잡이 됐으니까 우리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 5개니까 뭐 이거 게임모드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좀 보상들을 좀 받아볼게요 자 이론치 포켓몬 찾기 이 보상 오 이거 이거 좀 재밌겠다 이현욱님이 남겨주신거 레드 레트비제이님 빨간색 판다님 어? 수댕이 지나 이거 겹치는데 바키고님께서 겹치는데 이게 조금 겹치는거는 조금 빼도록 할게요 이거 바키고님도 이렇게 쫙 오케이 바키고님도 좀 뺄게요 좀 겹치는 것들은 좀 뺄게요 수댕이가 좀 여기도 수댕이 어 수댕이 있어요? 아 수댕이 누구신지 읽어드리죠 박영식님께서 남겨주셨지만 아쉽게도 잘가요 예히히 자 그 다음에 어? 김진현님께서 포켓몬들과 사진찍기 보상이 이상한 상태가 20개인데 20개는 너무 많은데 여러분 여기도 수댕이 지나시키기 아하 레트비제이니 이어 어? 아니야 수댕이를 30레벨 찍기인데 이거는? 그 위에 아하 이영옥TV 이영옥TV 이영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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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자 슈퍼볼 만들기 어 수댕이 레벨 16 찍기 어? 이거는 16 이미 찍었는데 이거 찍었는데 포켓몬 선택권은 너무 많이 세지 않나요 이거 좀 너무 센데 이거? 이상한 사탕 이산한 사탕 16개니까 3개만 받죠 이거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많이 받으면은 게임이 금방 루즈 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보상을 좀 짜게 해주셔도 좋으니까 미션만 저희는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션만 조금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땅굴 해가지고 오늘 좀 땅굴에 있는 포켓몬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좀 광지를 좀 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다 넣고 갈게요 지크님 우리 규토리 심어놓고 우리 잠시 여행 떠나보죠 뭐야 이거 벌써 벌써 이거 벌써 이거 조금 자랐는데 지크님 이거 벌써 자랐어요 이거 조금 집 뒤로 하자 집 뒤로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땅콩 괜찮겠죠 여러분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지크님 이리로 와요 뒤뜰로 와요 뒤뜰 일단 계단 형식으로 쭉쭉 내려가보죠 어 회뿔 잘 가져오셨다 근데 우리 석탄이 안보이는데 야 이거 수환 좋아 처음부터 자 일단 계속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이는 대로 족족해져 나무 가져오셨어요? 나무 저 16개요 16개 오케이 아 16개면은 우리 그거 그거 뭐지? 우리 석탄만 얻으면은 횃뿔 무제한이거든요 거의 거의 무제한 자 일단 우리가 Y12까지만 좀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자 이거 F 누르면은 그 좌우가 바뀌어지거든요 물건 그래서 네 F F F 누르면은 그 오른손으로 들어지거든요 아니 왼손으로 그래서 그 횃뿔이랑 같이 들면은 우클릭하면은 횃뿔 낮아요 오 그런 지능까지 하하하하 대박이죠 자 일단은 제가 살짝 큰일난게 우리 횃뿔이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 석탄도 발견이 안되고 있어 어휴 자 오케이 석탄이 발견이 안되고 있네 지금 우리 왜 여기까지 내려왔죠? 31까지 내려왔네 벌써 여기 FG 없어 FG 이 FG 보여주세요 FG 안보여 자 한번씩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녹화 안하고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좀 찾아오시려면 미리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곳에 구독 한번씩만 눌러놔주세요 석탄은 좀 위쪽에 있을텐데 아 조금 위에서 석탄을 한번 구해오겠습니다 아하 어딜가 어디 안돼 내려가 계속 내려가 여기서 옆으로 따면 가면 är 석탄이 어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대박 오 석탄 완전 많이 나왔어 mentioned appa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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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주신다면서 흙을 주셨거든요 오 쟤는? 오 뭐야... 나 판다 하나밖에 없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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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. 가오게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. 이리 와봐요, 쟤는. 네. 아아아아아악 에이헤이헤이 죽어서도 나의 제물이 되어라 농질 하라 아이 광질 하라 광질 농질 하러 가겠습니다 아야야야야 무슨... 100% 어? 농땡이 피울게 뻔한데, 이거 아 아니죠 아니라고? 오 대박! 와 여러분들 저희 동굴 발견했어요! 큰 소화기예요! 동굴이 왜 좋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다면 저희는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점 근데 동굴이 아니잖아? 아니잖아? 이 끝이면 뭐야? 동굴이 철이랑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아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철로 저희 볼도 만들고 그럴 거예요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강집 할아버지의 그런 손맛을 느낄 수 있나? 이 근처에 용암이 있다는 거면은 뭔가 여기 근처에 뭔가 또 있다는 건데 이쪽에 뭔가 있... 어 금 있다! 금! 금 나와라 저것다 금은 다 내 거야! 모조리 광진은 다 내 거야! 이 철을 던져버릴 거야!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! 던져버릴 거야! 이 자식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버렸냐? 던져버릴 거야! 안 돼 던지지 마! 이봐 친정에 협승을 하자고 친구! 이야! 안 돼 어! 너 조금만 더 던졌으면은 철 던졌었으면은 너의 몸이 여기에 빠졌을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! 아! 조심해 한번 잘못 걸리면은 내가 어? 한 번에 훅! 한 번에 훅!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가 한 번에 깜짝 놀랐어! 아이야! 와 설마! 진짜요? 네! 갑니다! 지금 갑니다! 지금 다이아 만나러 갑니다! 대박! 우와 진짜야! 무슨! 혹시 지클님 혹시 엑스레이 쓰세요? 엑스레이가 뭐죠? 와 대박! 우리 벌써 다이아 27개에요! 근데 살짝 지클님 제가 조금 고통스러운 말을 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이아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 맞추는 용도는 이제 다이아니 가본 맞추는 정도? 그럴 수 있어! 철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철이나 캐세요 아 맞아 이거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변경하면은 포켓몬 많이 나온대요 그래요? 네 근데 우리 배고픔이 엄청 빨리 닿을 뿐이지 그럼 먹을 건 어디서 구하죠? 먹을 거는 저희 게임모드씨 있잖아요 게임모드씨 아 우리 그 아저씨? 네 아저씨 그 아저씨가 준대요? 하하하하하 그분이 주신대요? 네 주신다는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? 아 그분이 저희에게 아 좋네 아 그분 불러와봐요 지금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? 네 한번 불러보세요 저기요 아저씨 나와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시오 아저씨 고기 좀 주세요 고기를 원하시오 예 고기를 원합니다 아저씨 고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고기가 이 고기요 아니요 그 고기는 죽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럼 이 고기요 아니요 그 고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고기인가요 그건 감사해요 아 그러면 이 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맞아요 맞아요 하하하하 그렇다면 이 고기를 한 세트 드리도록 하길 세배라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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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ática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아무튼 그러면은 이건 되게uju 사회JV ести 1세 Channel Почему 이케 하는 안녕 아 우리 이거 뭐지 얘 잡고 싶은데 오늘 1호치 얻고 싶은데 얘 1호치 주잖아요 이런 1호치 주는거 얼마 안나와요 이거 진짜 얘 1호치 주는 포켓몬 이거 1호치 포켓몬은 주는거 얼마 안나와서 트레이더가 얻고싶다 우파 우파가 늪지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파 나무케고 상자 좀 많이 만들어볼까요? 아 그럴까요? 템이 꽉차네 나도 지금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규토리 이거 마저 심죠 우리 나중에 규토리 여기다가 일단 다 심어놓고 나중에 또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죠 규토리 비닐하우스 괜찮죠 나무 조금만 캐고 이제 우리 좀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조금만 보죠 뭐 잡을거 좀 우리 하이퍼볼 있는지 하이퍼볼 있었잖아요 하이퍼볼 이걸로 오늘 조금 포켓몬 잡아보는 걸로 해보죠 간단하게 이게 미션이 상당히 좋은게요 미션을 하면 보상을 받으니까 좀 좋은거 같애 대구리다 대구리 잡을까? 대구리 좋죠 대구리가 나중에 딱구리 되거든요 근데 도감용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도감용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오케이 좋았어 가라! 쌍곱잡이 자 셰 블레이드 아잉 죽어버렸다 아잉 프레젠트 어 뭐야 이거 웰리셀 이거 큰일났는데 프레젠트 53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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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한테 죽었어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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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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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타팅 포켓몬이에요 주리비안 어 잡으실래요? 제가 한번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샤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제 두꾸리가 불타입이기 때문에 오오오오 자 두꾸리 자 과연 과연 아 두꾸리 많이 약한데 어 두꾸리 죽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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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아 오오오오 대단 하이퍼볼 오오오 피없어 피없어 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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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야아아아 지클님 축하드려요 안녕 샤비야 오오오 귀여워 우와 샤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세번째 포켓몬 샤비를 혜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살짝 슬픈 소식이라면 샤비가 포켓몬 중에 제일 쓰레기라는 포켓몬 중 하나거든요 스타팅 포켓몬 중에 제가 그래서 한번 양보한 이유가 있지요 다음에 그냥 그거 수집용으로 쓰세요 어? 토게틱이다 토게틱 토게틱? 저의 운을 한번 믿어볼까요? 토게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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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게틱 한번 토게틱 한번 ulo 높은 게 41짜리가 보였긴 했는데 여기 보트 있어요 보트? 우리 제네 속도를 못 따라잡는데? 잠깐만 어떡해 난파해라 야 갔다! 갔다! 가라 가라 어 같이 타졌어요? 야 이거 두 명 탈 수 있는데? 와 대박 어 49짜리다 얘 좀 높다 뭐야 내가 던져야지 내가 던져야지 내가 던져야지 앞에 안 불려 아 안돼 내 볼 볼 잃어버렸어 어 뭐야 야 왜 안 잡혀 볼 또 잃어버렸어 안돼 볼 또 잃어버렸어 야 나 볼 다 잃어버렸어 안돼 야 나 진짜 볼 다 잃어버렸어 안돼 왜 볼 다 잃어버렸어 잡혔나 잡혔나요 안 잡혔구만 아 볼 한 개 한 개 건졌어 한 개 볼 따는 거 어딨어 아 진짜 어딨어 이 깊은 망망대 바다에서 이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어 어 대기라스야 어 대기라스 있어 대기라스 헐 대박 여러분 대기라스 발견했어요 이거 53레벨 저 저 저한테 TP 한 번만 타주실래요? 저 이거 치료 한 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비켜 오케이 자 간다 아 왜 수쟁기가 나왔니 엥 오케이 아 가라 딜러버들 프레젠토 뭐야 프레젠토 프레젠트 오케이 프레젠토 효과가 별로야 프레젠토 뭐야 야 얘한테 치료하는 거 줬나봐 프레젠트로 프레젠트 아 좋았어 가라 가라 들어갔당 아 가랏 저 파이퍼로 하나 아 저 오블도 나가더니 오블도 다 더 없어요? 아니 더 없어? 흐르는 강물 거슬러 오르는 아 진짜 제가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갚을게요 더 이상 포기몬물이 없어요 아 진짜요? 네 아 있잖아 없다고 있잖아 봐봐 얘 지금 나한테 앙 돌고 있잖아 아 앙 돌고 있잖아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싶다고 내 포켓몬 너 내 트레이너가 돼주세요 아앙 이러는 거잖아 아앙 너 싫어 포켓몬 볼 좀요 빌려줘요 진짜? 없다고요? 있잖아 없다니깐요 수고하냐 있잖아 형 한번 미션을 보러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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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봅시다 EV EV 만들기 어? 오 하이퍼볼 2개 주는 거 있다 이상한사탕 3개랑 남크빈님께서 남크빈님께서 수냉이 20레벨 만들기 어? 이야 오케이 진화시켜서 이게 뭐야 퓨리커턴? 이건 뭐지? 퓨리커턴? 일단 이거 없애고 자 일단은 싸금잡이 20레벨 만들었고요 자 이상한사탕 2개와 그 그 뭐지 치클님도 꺼내세요 이상한사탕 2개와 그리고 하이퍼볼 아 이상한사탕 3개다 하이퍼볼 2개 이거 새로운 포켓몬 잡기 이거 샤비 맞아 샤비 맞아 생명캠이니까 이거 잡혔지 이거 그냥 하이퍼볼 2개만 받겠습니다 이거 너무 보상이 세서 제발 제발 4개 제가 갔다올게요 네 네 자 4개 제발 간다 가라 퓨리커턴 가라 딜러보드 프레젠트 프레젠트 넌 강한 녀석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포켓몬이 되어라 제발 제발 봐봐 내가 아양턴다고 했잖아 싫어요 싫다 이거 ㅎㅎ 대에에에에에엑 와 어 뭐야 왜 자꾸 시비를 거니? 이이씨 야 나와 와 완전 커 거기다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와 완전 큰데요? 이거 포켓몬 몇 이지? 대박 봐야겠다 능력치 매우 큼이야 깜짝 3단계가 최대인데 얘가 최대해요 으으으으으읍 오오오 51레벨 뭐야 한번 잡아보시죠 자 과연 EV로?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리오를 지나갔다고 뒤에? 뭘? 리오를? 리오로 리오로 잡혔어요? 하이퍼볼 과연 그의 하이퍼볼은? 아 근데 이거 죽을거 같은데 가라 쌍금잡이 오케이 제발 오케이 자 됐어 가라 하이퍼볼 피카츄 넌 내꺼야 오 오 오케 오케 왜요? 뭐여 미션 좀 깬거 있는지 오늘 미션 깬거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이기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룰을 정해야될거 같아요 룰을 살짝 정해야되는게 우리 포켓몬있죠 이거를 미션을 받는거를 이렇게 도전가지로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하루에 한 세개정도만 클리어하는걸로 이렇게가 좋을거 같아요 너무 하다보니까 이게 좀 뭐라지? 계속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거 같아가지고 좀 살짝 룰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계속 받던지를 좀 선택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 여기 오른쪽 상단에 카드에다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투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기 포켓몬 네마리잡기 뭐 이렇게 엄청 많다 이쪽도 지금 네 제 눈앞에 에버라스가 있거든요 어? 에버라스? 네 근데 저 포켓몬볼이 없어요 어?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을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 배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중간 배틀 우리 사원에 있는데 오늘 포켓몬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좀 상대가 될 것 같거든요 서로서로 자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꺼내주시죠 나와라 뚜쿠린 그렇다면 나와라 쌍공점이 아 엄청 작네 자 가라 자 배틀이 시작되었다 뚜쿠리 레벨 8 그냥 들어가 어 뭐야 피카츄 어 무싱 뭐야 너도 들어가 가 안 일렉트로 볼 아니 일렉트리 볼 피카츄에 일렉트리 볼이 있단 말이에요? 아니요 대박 프레젠트 이브이 나와라 아 왜 다 실패야 프레젠트 오케이 좋았어 프레젠트 메가 홀 안돼 프레젠트 제발 안돼 딜러버드 이제 너의 전성 기능 갔다 가라 먹이러스 지진 메가 홀 어 뭐야 왜 이리 대박 썬더웨이브 와 뭐야 저번 포켓만 생존기에서는 내가 졌었는데 이제는 지클립이 이기네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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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는데 어 졌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만 생존기 오늘 4화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오늘 최고의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미션 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4화도 맞춰보도록 하겠구요 우리 5화에서는 강집할아버지의 후계자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 때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차러 가자구 지클랑 차러 가자 아휴 오늘도 수고했구만 아휴 실패했다 어 야 너 나와 너 나와 누가 전기 전기 막 쓰래 전기 누가 막 쓰래 지금 와서 낀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야 빛 다 비쳤는데 전기세 엄청 비싸다고 너 전기세 다 낼거야? 아 아 너가 너가 캤잖아 너가 캤잖아 10초 줄게 네 잘못했어 안했어 비 비 비 비 비 불 끄고 자라 불 끄라고 불 끄고 자라고 불 끄고 자라고 야 불 끄고 자 불 끄고 잘했지 내가 불 끄고 잘했지 아 참 아휴 자 응 이제 자 자요 아 오늘도 힘들었다 잘자